엄마가 뭐 하고 있으니까 니네 건 줄 알고 지금 다 여기 모여서 엄마 괴롭히는 거지 응? 니네 다 먹었어 먹을 거 다 먹었어 오이도 먹고 배추도 먹고 빵도 먹고 사과도 먹고 아니 니네가 먹은 걸 말하는 거야 지금 주겠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 봐봐 짱한 똑똑해서 가만히 있잖아 니네가 먹은 걸 말하는 거야 지금 니네는 다 먹었어 이미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지 사료까지 다 먹었어 오늘은 그만 먹어야 돼 이제 끝 오늘은 이제 끝 짱하고 오순이만 똑똑하네 이건 엄마 거 엄마 아빠도 밥 먹어야지 블루야 그렇게 예쁘게 앉아있으면 뭐 하나 줄까 싶어서 우리 아기 덕구도 왔어 아뜨야 아뜨 이거 먹으면 이빨 빠져 너네는 없어 이제 끝이야 코 자야 돼 저녁이야 엄마 아빠도 저녁 먹고 자야지 소주도 예쁘게 앉아서 기다릴 거야 여기서 시위를 해도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 오늘은 이제 그만이다 끝났다 우리 블루는 여기 와 있지 지금 젓가락 엄마 젓가락에 지금 와 있지 시선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긴 젓가락이야